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유도타의 김경섭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오늘은 67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의 날입니다. 해안체안과 어적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해경들의 노고를 되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념해서 대규모 헌혈 행사도 함께 펼쳐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헌혈 수급을 위해 해경들이 헌혈에 동참했는데요. 6,700명 헌혈 영웅 찾기 캠페인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 헌혈의 집 분산센터도 자발적인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커졌다고 하는데요. 전보다 2배 이상 넓어지고 더 쾌적해졌고 하루에 100몇 가지 혈액을 기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한 번의 헌혈로 3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응급 환자들을 위한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애라 기상캐스터. 네, 강애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더 드높아 보이는데요. 이제는 뭐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를 기대해봐도 좋은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선선함이 감돌 텐데요. 대전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6도, 공주 27도, 세종과 대전 27도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과 천농 관계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가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이 마스크. 올바른 착용도 중요하지만 버릴 때도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함부로 버려진 이 마스크가 야생동물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영국에서는 그 마스크 끈에 두 다리가 엉켜서 날지 못한 갈매기가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버릴 때 마스크 귀걸이 부분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버려진 이 마스크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잖아요. 저부터라도 바르게 착용하고 안전하게 버리는 습관을 잘 길러야겠습니다. 그래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는데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마스크 착용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안전이 최고 마스크 쓰고 찰칵이라고요. 네, 사진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는 이윤길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마스크가 어디나 찾으러 다니고 또 마스크 쓴 줄도 모르고 음료수를 그냥 먹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 몸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입 주변에 피부에 뭔가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 야외활동할 때는 나름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편리한 점도 있는데요. 어쨌든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마스크와 함께 비대면 언택트 여행, 랜선 여행이 뜨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랜선 역사탐방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서 펼쳐지는 랜선 역사탐방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지 5주년을 맞아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부여로 역사탐방 떠나보시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역사탐방을 즐길 수 있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탐방. 지금 출발합니다. 랜선 역사탐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외출도 못하시고 나들이가 웬말이에요. 외식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랜선 역사탐방. 여러분 오늘은 그대로 계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출발. 1,400년 전 백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백제의 고도 부여.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녹아있는 문화유산을 품은 소중한 터전인데요. 제가 오늘 떠나게 될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탐방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백제 세계유산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내용의 구성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백제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과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OX 랜선 퀴즈 그리고 역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연 및 토크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진행된 랜선 역사탐방.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백제 도읍의 길목에 자리한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우와 여러 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곳에. 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사비백제 때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그래서 이곳 능산리의 왕릉을 조성한.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라면 아무데나 있지 않을 것 같고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바로 저쪽에 이제 사비성이 있어요. 가장 사비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사비로 들어가는 길목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조성한 거죠. 그런데 무덤을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능산리 고분군에서도 많이 나왔나요?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금실이라든지 금동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아니면 금못, 금박을 입힌 못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문화재로 봐서도 아마도 여기가 왕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을 지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반도 고대 3국 중 최초로 축조된 외곽 방어시설 나성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긴 돌 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성은 사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에 두른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흙으로 쌓은 토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보호해 주는 그런 외곽들은 다른 지역에도 많은데 이 나성이 유독 그렇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고구하고자 가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동아시아에서 역시 그런 오래됐고 잘 보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세계유산의 등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문화재네요. 그렇죠. 나성뿐만 아니라 부여에는 더 대단한 것이 또 있습니다. 또요? 그럼 빨리 가볼까요? 가볼까요?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4차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인데요. 사비 도성의 중심부의 위치에 있어 당시 매우 중요한 사찰로 사비 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축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균형도 있고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잘 보셨고요. 백제를 얘기할 때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미, 블루, 파이, 불치.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요. 화려하나 불치? 그렇다고 사치스럽지 않더라. 이게 백제거든요. 어쨌든 백제 문화는 조금 소박한, 조금 은은한 그런 문화예요.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시대에 세워진 귀중한 탑으로 석탑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수학여행 때도 많이 와보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는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1층에 보시면 저게 이제 당나라 장소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가 백제를 정복한 것을 나중에 알리기 위한 전승비거든요. 사실은 내면에 다 이렇게 글씨가 적혀있어요. 작은 글씨로. 위장이 어떻게 됐고 이런 사실들이 쭉 적혀있어서 어떻게 보면 백제로 가서는 어떤 치욕의 기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록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파괴되는데 이 탑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마도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백제 시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부여군 부여읍에 자리한 백제문화의 보고 부소산에서는 화려했던 사비시대의 왕궁지로 알려진 관북리 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북리 유적이 뭐냐. 즉 백제의 왕이 살았던 왕궁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그럼 왕궁터예요? 그렇죠. 여기가 왕궁터였어요. 그래서 흔히 왕궁과 배후의 산성을 갖는. 왜냐하면 최후의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이 급히 피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건물터도 나왔고 그다음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과일들을 저장했던 많은 과일들을 저장했던 그런 과일 창고도 나왔고 그런 몇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역시 백제의 왕궁터가 나고 부는 거죠. 해발 106m의 고도를 가진 부여의 진산 부소산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군창지와 낙화암, 백화적 등의 유적은 물론 굽이쳐 흐르는 백마강의 아름다움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소산을 걷다 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좋은데요. 이곳이 백제시대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왕궁회 사람들이 올라와서 쉬웠던 그런 후원 역할이었고요. 전시에는 평균 왕궁을 버리고 올라와서 피했던 그런 최후의 방어성, 최후의 보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안해 보이는 산인데 그때는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곳이네요. 그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쉬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백제 역사상 부여시대는 백제문화의 최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삼국문화 중에서도 최고의 예술혼을 피웠다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만큼 화려했던 백제의 모습과 함께 폐망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백제시대 백성들이 스스로 물에 뛰어든 건가요? 우리가 흔히 삼천국녀라고 하는데 그때 삼천은 삼천명이 아니죠. 삼천명이 아닙니다. 고대 때 많다,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삼천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삼천국녀는 삼천명이 아니고 그냥 많은 국녀다. 백제의 최후를 지킨 한매친 영령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화암. 고요히 흘러가는 백마강을 바라보고 있지 않니 그 애환이 느껴집니다. 아니, 이 낙화암에서 그럼 백제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했을 때 산성으로 피했거든요. 백제인들이, 국녀도 있고 백제인도 있고. 그래서 도망을 하다 다다른 곳이 마지막 역이거든요. 보다시피 앞에는 강물이고 곧 적이 쫓아오거든요. 죽음을 도합해둔 백제인들이 어차피 저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사느니 또는 비참하게 저에게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죽겠다라고 어떤 백제의 깨끗함,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백제 역사 유적지구 네 곳을 둘러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소중한 우리 문화재도 보고 또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유익하고 즐거운 랜선 역사탐방.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부여가 간직한 문화유산들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랜선으로 즐긴 백제 역사탐방 즐거우셨나요? 네,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벌써 5년이나 됐네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등재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전북 익산시에 분포하는 8곳의 백제 역사 유적지를 말하는데요. 모두 삼국시대 백제의 왕궁이나 왕성이 있던 곳으로 백제 고유의 그런 종교와 문화, 또 아름다운 예술군까지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직접 다녀온 기분이 드는데요. 강연과 퀴즈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생중계로 다양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역사탐방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의 강연과 토크쇼, 또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가 아주 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백제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고 퀴즈도 척척 풀어내는 모습에서 좀 이렇게 뿌듯함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도 이번 계기로 백제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랜선 역사탐방이었는데요. 대전 MBC 너튜브 채널에 가시면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백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역사탐방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초록빛 잔디가 넓게 깔린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풍광이 또 우리의 눈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모쪼록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자랑스러운 세계 문화유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랜선 역사탐방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앞서 역사탐방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 퀴즈 탐방을 한번 해보시죠. 네, 역사탐방으로 역사 공부는 제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퀴즈로 또 다양한 상식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부여의 백제의 문화유산을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보여주세요. 충남 부여군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 사찰터로 백제 때 세워진 5층 석탑과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남아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봉사지, 2번 정림사지, 3번 미륵사지. 사지가 저리에 있었던 장소를 뜻하잖아요. 제 이름 뒤에 사지를 붙여보면 정답과 좀 어감이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네요. 그래요, 참고로 이경림 씨입니다. 제 이름을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네요. 경림 사지. 좀 어감이 비슷하네요. 힌트 들으셨으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정림사지입니다. 부여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정림사지는 백제 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 중 하나로 부여 정림사지에는 국보 제9호 5층 석탑과 보물 제108호 석조 열애좌상이 남아있습니다. 부여 정림사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중 하나인데요. 그 외에도 공주와 부여에도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있으니까 대면 여행은 못 가더라도 비대면 랜선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새콤달콤한 과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단단한 껍질이 둥글게 감싸고 있으며 과육 속에는 많은 종자가 있는 과일로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 여성의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석류, 2번 호두, 3번 자몽. 이 새빨간 알갱이들이 가득 차 있는 과일이잖아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미녀는 OO을 좋아해 이런 광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은주 리포터 이거 많이 드셨나 봐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것인가요? 네, 그렇죠. 이 과일은 아주 근데 미인들이 좋아하기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 과일이잖아요.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석류입니다. 석류는 맛이 달고 향이 좋으며 과육은 통통한 살로 둘러싸인 수많은 주홍색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석류의 씨앗을 싸고 있는 흰색 마개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함유돼 있어 여성의 과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류는 주로 과육즙을 짜서 먹거나 생으로 먹게 되는데 껍질과 씨앗은 피로회복과 탈모 예방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골라주세요.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만 18세 청소년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18세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무료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가족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틀리셨다. 뭐 이렇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얘기였다 하면 욕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용과되지 않을까.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자, O일지 X일지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무료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을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의료기관 방문 전에 미리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미국의 한 음악 잡지에서 발표하는 대중음악 순위 차트로 세계 각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온 차트, 2번 오리콘 차트, 3번 빌보드 차트. 네, 저도 이 스포시 쪽에 음악 들으면서 스케이트보드 좀 탔는데 정말 학생 때 스케이트보드 좀 이렇게 많이 타잖아요. 저도 이게 음악 들으면서 그거 좀 탔었어요. 지금은 뭐 그 실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발당 자주 넘어질 거예요. 보드를 타면서 음악을 들었던 추억을 살리면서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빌보드 차트입니다. 빌보드 차트는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순위 차트로 앨범의 판매량과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한 것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돌 그룹이죠.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오르는 기엄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보드 역사상 앨범 발매 첫 주에 1위에 오른 곡은 총 43곡에 불과하고요. 2주 연속 정상을 유지한 곡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서 20곡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아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이돌 정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네요. 계속 보게 되네요. 그래서 저도 생소하네요. 아무튼 대단한 쾌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질병, 질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뼈의 무기질과 단백질이 줄어들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골격계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골다공증, 2번 관절염, 3번 구루병. 이제 저에게 맞는 문제가 나왔네요. 저는 잘죠. 저는 잘죠. 이게 골, 뼈에 그냥 여러 가지 구멍이 그냥 숭숭숭숭숭 쏠린다고 해서, 그렇죠? 숭숭숭 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뼈에. 이 병에 걸리면 아이콩, 아이콩 할 것 같은데. 아이콩. 아이콩, 아이콩. 그럴 수 있어요. 아이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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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스가. 아이콩. 아이콩.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남아있는 뼈에는 구조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서 뼈를 형성하는 무기질과 기질의 양이 동일한 비율로 과도하게 감소된 상태로 골조성증이라고도 합니다. 아침앤퀴즈 오늘도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앤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안전이 최고 마스크 쓰고 착각입니다. 마스크는 요즘 일상에서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산책이나 여행 가셨을 때 마스크와 함께한 사진 또 기특하게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재롱 피우는 사진. 또 요즘 반려동물도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마스크와 함께한 사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로 떠나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밥 많이 해서 드실 텐데 이번에 중국과 유럽풍의 집밥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채워주는 가정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집밥은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만나는 세계 가정식 이야기 함께 떠나보시죠. 제주의에서 만나는 세계 가정식 이야기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 눈물 뚝! 마른 감성 충전해줄 따뜻한 집밥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맛집. 이곳은 한중 부부가 차린 작고 소박한 중국 가정식 맛집인데요. 니하우! 중국 가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음식들 보세요. 너무 푸짐하지 않아요? 중국 훈안성 출신 셰프 로이 님이 어릴 적부터 먹어보던 건강한 중국 가정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상을 한번 딱 받아봤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면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흉내들 볼 수 있는 그런 피클처럼. 오이 김치 같은 느낌이죠? 위에 고수도 이렇게 있고요. 괜찮아. 시원해. 그리고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메뉴. 달걀 같기도 한데 이게 오리아입니다. 오리알. 보이세요? 오리알. 그 훈안성 지역은 사천 지역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의 입맛과 굉장히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깨야 된대요. 가지와 오리알을 이렇게 같이 탁 해서. 굉장히 고소한 알인데 탱글탱글하면서 그 뒤에 쫙 오는 매콤한 고추의 향. 굉장히 독특합니다. 뜨거운 기름을 와서 싹 한번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멋있던지. 전복. 밑에 보니까 뭐가 당면 같은 게 있는데 밑에 있는 건 당면이 아니고 녹두국수입니다. 이렇게 국수랑 녹두국수랑 같이 이렇게. 손맛을 달짝딱하게 그냥 간이 짠짠하게 또 싹 오는 게. 근데 꼬들꼬들한 전복과. 아 이게 또 녹두국수가 이게 또 굉장히 매력적이네. 아 너무 신선해. 아 땡검거려. 매콤한 음식 먹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살에 걸렸다가 큰일 나. 어우 매콤해. 아 강렬하네요. 강렬한데 부수해. 이거는 밥에다가 좀 먹어야겠다. 쫙쫙 감기는 맛이 좀 있어. 핀스타밥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 쫙쫙하고 살짝 매콤하고 그런 맛. 여러분 아시죠? 음. 음. 딱이야. 우와. 이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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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두부. 마파두부 요리가 나왔습니다. 와. 으흠. 저는 나. 라의 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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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들어. 으흠. 이거 또 비벼줘야 돼요. 마파두부는. 이렇게 싹.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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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산을 본평리에 테이블이 4개 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가게에서 와 이런 가정비에 이런 음식이 나온다. 이런 소문 식당이 있었다. 너무 훌륭해. 와. 으흠. 계속 먹어야지. 제주에서 즐기는 프랑성 엄마의 밥. 일도 이동에 위치한 두 번째 맛집. 오감 만족시키는 특별한 가정식이 기단입니다. 올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라. 제주 아라르. 하하. 올라. 여러분. 유럽식 가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하하. 하하. 이거 얼마 만이야. 하하하. 저는 이런 하얄레강 싸운 분위기 너무 좋아. 하하하. 하하하. 음식을 만나기 전 분위기로 압도하는 분위기 맛집. 그래서 더 음식이 기대되더라고요. 이렇게 알리올리오가 있고요. 빠에야. 라자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알리올리오인데 일반 알리올리오가 아닌 앤초비. 유럽식 멸치 액젓도 추가됐고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를 썼대요. 그래서 굉장히 느끼하지 않은 그런 맛을 추구한대요. 하하하. 지금 파스타에서 이런 향을 저는 처음 맡아봅니다. 저도 앤초비라는 걸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음. 기름지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지금 기름이 몇 장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지금 올리브유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함.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입안에서 굉장히 기름져야 되는데 뭔가 지금 제 침이 싹 없어지는 듯한 느낌. 뭐지? 이 느낌은? 이런 올리브유의 고소한 향과 그 액젓의 특이한 그런 맛이 딱 섞이면서. 아, 정말 이래서 집에서 매일 먹는 거구나. 스페인에서는. 음. 진짜 담백해요. 라자냐, 라자냐. 이게 라자나라는 게 딱 보자마자. 맛있다. 맛있겠다. 딱 그렇게 보여. 보세요, 이 비주얼.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고기를 써는 듯한 느낌이. 아이고. 미드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와우, 이거 보세요. 요런 분위기 아닐까? 이렇게? 피자 같기도 하고. 와우. 그리고 여기는 또 독특하게 여기만의 라자냐. 중간중간 치즈가 엄청나게 깔려 있어서 딴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라자냐가.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한테는 무조건 통과. 와우. 와우. 야, 이건. 크게 한 입 딱 떠야겠다. 와우. 와우. 유럽분들은 이런 거를 가정에서 먹는다고? 나는 유럽 가서 살아야겠다. 나는 유럽 가서 살아야겠다. 에우. 나이스 이스트 스윈보세. 스페인식 해물 빠에야. 해물이 잔뜩 올라가져 있습니다. 조개, 홍합. 홍합도 지금 까박한 그린 홍합. 이렇게 독특한 게 있어요. 밥이. 이거를 넣었다는 거. 샤프란 이거를 조금 넣어서 요리를 하면 향이 나면서 이렇게 밥이 노랗게 이렇게 변한대요. 밥 맛을 더 구수하게 만드는 느낌? 음. 밥이 너무 맛있다. 해물의 육수가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이 밥이 싹 다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럽식 정식쯤에 온 듯한 느낌이야. 배가 든든합니다. 속이 꽉 뚜렷하네. 음. 지중해 따스한 햇살로 만든 유럽 가정식. 먹는 즐거움은 물론이고요. 따뜻한 마음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확하고 품격 있는 세계의 가정식. 여러분의 선택은? 스페인 가정식 알리오 울리오나 빠에야 저도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번에는 유럽식 멸치 액젓인 안초비를 넣어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저는 화면에서 중국 가정식의 가지 요리가 참 맛있어 보였는데요. 또 가지가 마침 제철이라고 하니까 저도 매콤하고 짭짤한 양념으로 한번 볶아봐야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도 맛있는 집밥 많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가져오실. 의향이 있어요. 이경님 씨가 가져온다면. 제가 가져온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이번에 소식은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마스크 쓰고 찰칵인데 춘천에서 마스크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됐을 때가 이른 봄이었는데요. 벌써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바꿔놓은 시간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덮친 지 약 200일. 이른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20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하나가 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외출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서로가 불안해지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일상의 기억이 희미해져거든요. 이 마스크를 통해 코로나19를 되돌아봤습니다. 청정 지역이던 강원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만 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강원도 춘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도 코로나19 공포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살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매일매일 마스크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16만 천장을 유통하여 1인당 5장씩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힘을 쏟았고 사람들의 불안은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공적 마스크 제도는 7월 12일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 기준 1일 최대 생산량이 4천만 개로 늘면서 마스크 구매로 인한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KF-94는 94%를 막아주는 거고 80%는 80%까지 막아주는 거고 AD는 비말마스크라고 해서 덴탈이나 비슷하게 비말만 침치기는 입자만 막아주고 바이러스그라든가 미세입자는 덜 막아줘요. 이제는 어딜 가든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로 걱정했던 국회의원 선거까지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마스크의 불편함으로 감내하며 그렇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마스크가 점점 귀찮아질 무렵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제일사랑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2차 팬데믹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74명이 감염된 것과 비교해 광복절 집회 이후 120명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고 느껴졌는데요. 덥고 땀이 차지만 사람들은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가까이서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이 이제 정말 실감하면서 정말 마스크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안전을 위했었지만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와 양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마스크로 인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민해진 시민들.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 하나하나를 개인이 해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밤에 술 취하시면 마스크를 안 써요. 그게 한 가지 좀 답답해. 우리도 운전하면서. 그렇다고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막고 더 이상의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화천, 홍천 등 강원 도내 6개 시군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에 따르면 실내배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에 거쳐 10월 13일부터 벌금 부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화천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미리 마스크를 준비해 군민들에게 배포한 화천군. 어린이용을 포함해 화천군민 1인당 50장씩의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천 지역 대학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홍보하기 위해 계도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도 배부하고 5개 읍면에 우리 화천군 지역 내 계도 요원들을 다 해서 배치를 했어요.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특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예요 지금. 며칠 안 되지만 화천군이 좀 앞서 나가지 않았나. 대학생 계도반은 구간을 나눠돌며 상인들과 군민들에게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며 착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한 200일. 앞으로 우리와 얼마나 더 함께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불편함을 참는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그리는 그날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의 부주의와 방심이 누군가의 생업과 학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실천함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마스크 오브제 시행으로 줄을 서서 구입했을 때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외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얼마든지 마스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졌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반하게 되면 2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실 벌금 여부를 떠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유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선선함이 감돌 텐데요. 대전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선안 26도, 세종과 대전 27도, 공주 27도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26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안전이 최고 마스크 쓰고 찰칵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656번님, 언제 걸릴지 모르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 동선 쓰기, 열 체크, 마스크 쓰기 3대 예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닙시다. 이동 동선 쓰기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실천 잘하고 계십니다. 3343번님, 마스크와 한몸이 되어 마스크를 저보다 더 잘 챙기는 딸들. 마스크에 응원 스티커랑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주니 더 좋아하네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 매일 쓰도록 해요. 스티커 붙여주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부모들이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깜빡하고 아이들이 챙긴다니까요, 요즘에는. 4670번님, 오늘 사연 주제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차 싶더군요. 마스크를 일반 쓰레기로 잘 분리 배출해 왔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에 동참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동참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5937번님, 오늘도 새 마스크를 쓰고 펄짝, 예쁜 바다를 보고 신났지만 마스크 속에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늘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고 뛰어놀아야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네요. 그러면 그 마스크에다가 차라리 이렇게 표정, 웃는 표정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항상 웃겠네요. 그러니까요. 2704번님, 요즘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방콕하다가 외출을 할 때면 마스크를 제일 먼저 씁니다. 불편하고 좀 답답하지만 나와 이웃들을 위해서는 꼭 써야 되겠죠. 마스크 쓴 모습도 예쁘네요. 9759번님, 빨리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네요. 답답하겠지만 우리 고3, 중3 딸도 잘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 파이팅!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엄마, 딸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엄마, 엄마, 그 누가 딸인지 헷갈리네요. 다 자매 같아요. 5126번님, 우리 꼬맹이의 마스크 쓰는 방법. 어머나. 마스크를 쓰는 게 답답하다 했더니 7살 딸 아이가 웃음을 주네요. 마스크를 다 쓴 후 끈은 꼭 분리해서 버리도록 합시다. 귀엽습니다. 다들 마스크 착용 잘해 주고 계시네요. 그래요, 예. 오늘 또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연이 곧 야외 갤러리가 되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미술전인데요. 내일 문화나들이에서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20일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연이어 환자,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함께 발생 초기와 달라진 점 또 치료제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그런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엄마가 엄마가